서영은의 웃는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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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도 보기 싫어 언제까지 너 이렇듯이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두려움 따위 짧은 생에 닿은 점일 뿐 부정다운 그리스도 없다 음식처럼 가볍게 나 털어낼 수 있잖아 예시의 이 야스처 아군이 선물 같은 내일만 생각하면 또 취는 거야 그래를 그렇게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